너네 지금 비웃었지? 비웃었잖아 내 바보인줄 아나? 나 바보 아니다 너네 지금 내 보고 비웃었지? 비웃었잖아 내 바보인줄 아나? 너네 바보 아니다 아 나 혼자... 혼자 하고 있는가? 가사 이 바보 sayin! 파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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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를 두드려봤는데 파이어 바로 여기에다가 아 아 으 저처럼만 안하시면 되요 예 으 으 으 으 으 이쁘죠 이거 안할게요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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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 21일날 비닐! 어? 잘 안 됐는데? 이거.. 그래서 원래.. 원래 안 됐는데요? 저거 비닐 20일날 이걸로 해주세요 어? 올라올라 하셨네 아.. 아..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영수증은 카드리 파티를 해주세요 카드리 파티를 해주세요 영수증은 위험하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어제 사람 앞에 갔다 왔는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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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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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clamps 쿠키 ㅋㅋㅋㅋ práSaBMP 자aku 자 pouco 정진아 하하하하 dı 와...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요미 컨셉 네 어떻게 되신 일이죠 이게? 원래 귀엽고 그거 아니었어요 말 한 번이 아니라 개인기를 한 번 잘못했었죠? 1 더하기 1은 귀요미 1 더하기 1은 귀요미 나는 일어나 귀요미 하지 마라 몇 년을 그것만 해야 돼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도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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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B2B의 핵심 브레인이잖아요? 무비같은 명곡도 제가 만든 곡이고 제가 B2B의 머리라면 다른 멤버들은 그냥 제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사지같은 존재들이죠 그 중에서도 육성제는 제 왼쪽 새끼손가락쯤 되는 것 같아요 이외에 따라서 그 중에서도 이외에 대신 비투비 좋아하세요? 네. 누구? 은광 오빠예요. 은광 다음! 창섭 오빠예요. 창섭 다음! 일현우 오빠예요. 비투비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해요? 육성재. 정혜윤 씨! 왜 그래? 왜 그래? 제가 좀 아파서... 무슨 컨셉이야? 자기 손에 부탁드릴게요. 무슨 컨셉이야? 연예품 걸렸습니다. 아 연예품... 너무 자... 에스쿠즈 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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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웠어 Let it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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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I am standing Here I am standing 시윽 Me anyway Anyway This is the thing You can't stop My friend And I ever want my friend They don't care I'm so scared Let it go But I am so scared I can't keep it I was so scared I'm so scared My friend Let it go And my friends Your friends Who can help him? Let it go I didn't want to Make it Shadow My friend I am so scared You are so scared 고장고장고 고장고장고 테레비 전자리 고장고장고 가야 돼 고장고장고 테레비 테레비 친애하는 소리바다 수상자여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상세님 오늘 코스트 아니? 야 오늘 아무것도 안해도 될 것 같아 아 고 아 팔씨름 한번도 안좋은거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피자! 남자 피자! 나라면 한번은 절어 저흰 왜 이렇게 쓰였어? 왜 이렇게 쓰여? 8년 동안 먹은 게 싹 내려가서 이걸로 남자 피자라 엉덩이 만지지 마라 창섭이 형 내가 뭘로 만져 엉덩이 만지지 마라 얘가 아니야 엉추행 50만 엉덩이 만지지 마라 내가 아니니까 흉덩이 만지지 마라 엉덩이 만지지 마라 아야 엉덩이 만지지 마라 너 발성 좋아 손이 작잖아요 손보다 더 작은 곳이 있나요? 이걸로 나이 형이 확실히 손보다 더 작은 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잘 뛰네. 이리와, 이리와. 이리와, 이리와.